안녕하십니까 비꼬디 복선장입니다. 월화수목 주의보가 될 것 같네요. 날씨가 참 안좋습니다. 금요일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매트 청소 강압성하고 한 며칠 계속 비가 왔죠. 장마 때문에. 구구화 매트 끄집어내가지고 살균소독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먼지하고 해보십시오. 한동안 장마로서 계속 말리지 못했더만은 너무 청결하지 못합니다. 먼지하고 진공청소가 있고 빨고 정리 전동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귀엽기 귀촌 하신 분들 배도 그렇고 농사일도 그렇고 매일 움찔거려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뭐 처방 나면 일은 없겠지만 쑥쑥합니다. 매트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아시겠죠. 햇빛 나면 관리가 사흘들이 관리하십시오. 관리하는 것만이 배가 깨끗해집니다. 청소하는 집에 또 고장난대도 찾고 그렇습니다. 걸레도 한번 가고 먼지가 있으면 걸레도 한번 가고 그렇습니다. 복숭자의 일상입니다. 야 레저 왁스가 닦고 이런 놈이 햇빛에 말라고 곰파에 피가 걸고 레저 왁스 가지고 페브리즈 닦고 마누라하고 사모장하고요? 사모장. 선주 겸 사모장하고 닦고 있습니다. 일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안에 청소하고 가죽정렬 로션으로 쫙 클리닝 할 겁니다. 보이죠? 세군제로 건강 지킴이 싹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페브리즈 하고 아 깨끗하고 산만의 엠셔도 도망가고 이렇습니다. 장마 때 잠자리에 일이 꿉꿉했습니다. 한동안 비오른데 출출을 계속 하면서 이랬습니다. 자 목요일부터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이 조금 안 좋대요. 금, 토, 일, 월, 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햇빛에 쫙 말랐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냉동구가 고장 나가지고 냉동구 좀 수리 좀 하고 여기 냉동구 부디 사무실 냉동구 고치고 화장실 여성조사를 위해서요. 세면대 하나 달았습니다. 민물 공사 연결해가지고 세면대 오줌도 많이 먹고 이래서 보이시죠? 요거 하나 달아가지고 세면대 물청소 좀 하고 수시로 민물 하나 요리 호스 보이죠? 이렇게 하고 민물 호스 요리 밑으로 바닥 밑으로 이렇게 깔라고 공사 중입니다. 뒤 세면대하고 앞 세면대하고 남자들은 디스 싣고 앞에서 손 씻을 사람은 앞에서 손 씻고 호스 보이죠? 케이블은 이제 방크러치 방크러치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기는 제가 좀 잘합니다. 기계제이 출신이라서 방크러치 달고 이렇게 싹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로 민물 수도로 손 씻을 수 있게 스티커도 하나 파야 되겠죠. 수도물 민물 수도물 하나 스티커도 팔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감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비꼬디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좀 성격이 낚시 할 때는 성격이 값부러서 그렇지 그거는 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고기 한 마리 더 잡아가라고 하는 선장 마음입니다. 아침에 요 때목에 얼음 붓고 너불이 안하고 고기 욕심 없는 것보다는 뭐라구고 고기 한 마리 더 잡아가면 때목에 얼음도 안 붓고 콜라 무겁게 가는 모습이 항상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열정적인 선생님은 원래 일타 강사 안 들었습니까? 일타 강사 맥퀴로 잘하는 선장은 일타 선장이 되기 위해서 욕하고 잔소리 많이 합니다. 너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감정이 있어서 고객 돈 보태주는 손님한테 뭐 때문에 욕하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 더 잡아가고 아침에 즐겁고 해도 쓰리 먹고 구우도 먹고 이러면 나눠주고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이왕 낚시 큰 돈 들이고 오는 낚시 선비 20에 왔다 갔다 끼는 까봐 이러면 돈 많이 드는데 다 잘 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청소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이브이 앞에 호텔같이 호텔도 깨끗하듯이 브이브이 아이피 닿게 깨끗하게 청소가 빨고 걸레가 싹 닦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먼지 없이도 이렇게 청결하여 항상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냄새 얹고 한긋한 빵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브이브이 앞에 닿게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고 편의시설 최고 좋은 순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부디오복선장입니다. 오늘 에이포 칠하러 왔습니다. 두통 에이포 두통 사고 지금 물뿌리고 있습니다. 부디오도 싹 오십시오. 저기 장난 아니네요. 어제는 실내 크림이니 오늘은 내부 도쇄하고 있습니다. 좀비치고 있네요. 아이고, 바람에 물을 달리고 있는 쩝 보십시오, 쩝.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아따, 쩝맞네, 쩝맞아. 쩝,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바람에 물을 달리고 바람에 물을 달리는 감사합니다.